라디오로맨스에서 대본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톱스타 지수호 역을 맡은 윤두준입니다. 소연씨랑 본의 아니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됐는데 일단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소연씨가 저보다 더 선배고 경험도 더 많고 내공도 있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저는 소연씨한테 더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 정말 누나 같아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직업 말고는 사실 저랑은 공통성이 거의 없는 그런 캐릭터라 보니까 사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.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제 또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. 디테일하게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대화도 많이 나눴고 디렉션도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주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감독님 덕분에 하기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또 굉장히 처음 맡아보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재밌게 아주 잘 톱스타의 기분을 만끽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